유안음 옥산동 오늘은 이 앞의 시간에서 살핀 시 유안음 옥산동 안음 옥산동에서 놀며의 상황성에 이어 이 시의 의도성과 용인성부터 시작하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보겠습니다. 유안음 옥산동 안음 옥산동에서 놀며 백석 운천면 하얀 바위는 구름같은 청가지 모습 청나 직만기 푸른 넝쿠른 망개의 배틀로 짠 듯 막교 모사진 다 묘사하여 전해주지 말게나 내세 채미기 장차 고사리캐러 돌아올 테니 이 시 텍스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그 속에서 은일락도 하고자 하는 선비의 마음을 드러낸 시입니다. 1, 2구는 옥산동의 산수를 노래한 것입니다. 1, 2구의 백석 운천면 하얀 바위는 구름처럼 청가지 모습은 남덕유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바위와 바위와 바위 사이를 굽이굽이 아름답게 돌아드는 다양한 모습을 그린 것이고 2, 2구의 청나 직만기 푸른 넝쿠른 망개의 배틀로 짠 듯은 비단 내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푸른 물이 능꿀처럼 바위 위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수많은 배틀이 비단을 짠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구의 막교 모사진 다 묘사하여 전해주지 말게나에서는 1, 2구의 이러한 자연에 몰입하여 가지는 남명선생 자신과 자연과의 교습 상태를 나타내면서 4구의 내세 채미기 장차 고사리 캐러 돌아올 테니에서는 자신의 은일 낙도에 대한 삶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4구의 고사리는 앞시간에 살폈던 시 산중적사 산속에서 적흥적으로 얼품에서도 살폈듯이 이는 백이숙제 텍스트의 인유입니다. 1구의 백석 하얀 바위는 물줄기가 바위와 바위 사이 그리고 넓고 큰 바위 위를 흘러가면서 바위와 부딪혀 일어나는 물방울이 하얗게 보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넓고 길게 이어지면서 운천면 하얀 구름처럼 천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느낀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어렵게 예측될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이는 1차 정보성을 가졌다 하겠습니다. 2구는 비단내와 연결지어 푸른 물 흘러가는 청나 푸른 넝꾸리 하얀 바위와 어울려진 모습의 방대함을 직만기 만개의 배틀로 짠듯 하다하니 비단내를 생각하지 않고는 그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1구의 1차 정보성을 2차 정보성으로 끌어올려 흥미를 더합니다. 3구에서 이 아름다움을 다 묘사하여 나에게 전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깊은 뜻을 가지기는 하나 그 정보는 일반적입니다. 1차 정보성을 가집니다. 4구에 가서는 다시 정보성을 끌어올립니다. 4구의 4세 채미기, 장차 고사리 캐러 돌아올테니는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들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2차 정보성을 가지는 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정보성을 유지케 함으로써 의의 연속성을 깨하면서 흥미를 더합니다. 4구의 4세 채미기, 장차 고사리 캐러 돌아올테니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앞시간의 시 산중적사, 산속에서 적흥적으로 얼품해서 살핀 중국 4기 권 60일 백이열전에 나타난 백이숙제 텍스트의 인유와 같습니다. 여기서도 자연 속에서 백이숙제와 같이 고사리 등을 캐면서 자연과 더불어 돌을 즐기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변방의 작은 영지인 고주꾼의 후계자였습니다. 고주꾼의 영주인 아버지가 죽자 이둘은 서로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끝까지 영주의 자리에 나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때 상나라의 서쪽에는 훗날 서주 문왕이 되는 희창이 작은 영주들을 책임지는 서백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희창이 죽고 그의 아들 희발은 군대를 모아 상나라에 반역하려 했습니다. 희발의 부하 강태공은 뜻을 같이하는 제후들을 모아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백이와 숙제는 무왕을 찾아가 땅과 같이 간은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직 장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나라는 상나라의 신하국가입니다. 어찌 신하가 임금을 주살하는 것을 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희발은 흙에 놓아여 백이와 숙제를 죽이려 했으나 강태공이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며 만류하여 죽음을 맨했습니다. 이후 희발은 상나라를 토불하고 주나라의 무왕이 되었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가 망한 뒤에도 상나라에 대한 충성을 버릴 수 없다며 고죽분 영유로 받는 녹봉도 받지 아니하고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 고사에서 보듯이 사구의 내세 채미기 장차 고사리 캐어 돌아올 테니는 여기에서도 자연 속에 은거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돌을 즐기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시의 결속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시 텍스트의 형식은 오원절구입니다. 이구 끝기와 사구의 끝기로서 운을 맞추어 텍스트의 형식상 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시는 뜻으로 보아 두 개의 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29의 백석 운천면 청라 직만기, 하얀 바에는 구름같은 청가지 모습, 푸른 넝구름 만개의 배틀로 짠 듯이고, 다른 하나는 349의 막교 모사진 내세 채미기, 다 묘사하여 전해주지 말게나 장차 고사리 캐어 돌아올 테니입니다. 이는 3구와 4구가 자리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내세 채미기, 막교 모사진, 장차 고사리 캐어 돌아올 테니, 다 묘사하여 전해주지 말게나를, 막교 모사진 내세 채미기, 다 묘사하여 전해주지 말게나, 장차 고사리 캐어 돌아올 테니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구에서도 마디, 막교, 전해주지 말게나와, 모사진, 다 묘사하여가 자리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월 백석 운천면, 청라 직만기, 하얀 바에는 구름같은 청가지 모습, 푸른 넝구름 만개의 배틀로 짠 듯 하다는 이연마디와 마침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마디 백석 운천면, 하얀 바에는 구름같은 청가지 모습에서 푸리말은 면 모습이다 입니다. 이는 이름시 푸리말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백석, 하얀 바위이고, 운, 구름은 푸리말에 대한 견준말, 비교어입니다. 천, 천가지는 임자시 푸리말, 면, 모습을 한정하는 매김말입니다. 그래서 하면 64에서 위의 구조가 됩니다. 마침마디, 청라 직만기, 푸른 넝구름 만개의 배틀로 짠 듯 하다에서 푸리말은 직 짠 듯 하다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청라, 푸른 넝구리고, 기 배틀은 푸리말에 대한 방편말입니다. 만, 만개는 방편말, 기, 배틀을 한정하는 매김말, 관행어입니다. 그래서 하면 64에서 아래의 구조가 되면서 첫째 월 전체는 화면의 64와 같은 결속구조를 가집니다. 둘째 월 막교 모사진, 내세 채미기, 다 묘사하여 전해주지 말게나 장차 고사리 캐러 돌아올 테니는 세 개의 이연마디와 마침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2월은 이연마디와 마침마디가 자리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마디부터 보겠습니다. 마침마디는 막교 전해주지 말게나입니다. 이 마디에서 푸리말은 막교 전해주지 말게나입니다. 막 말게나는 메인 푸리말이고 교 전해주다는 본디 푸리말입니다. 이 푸리말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자네들인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위치말 나에게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65에서 맨 위의 구조를 가집니다. 마침마디와 함께하는 이연마디는 모사진, 다 묘사하여인데 이 이연마디에서 푸리말은 모사, 묘사하여입니다. 이 푸리말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자네들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푸리말, 목적어는 경치를인데 이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진, 다는 푸리말, 모사, 묘사하여를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65에서 두 번째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리바꿈을 한 이연마디, 내세, 채미, 장차, 고사리, 케르에서 푸리말은 채, 케르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내가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미, 고사리는 푸리말에 대한 부리말, 목적어이고 내세, 장차는 푸리말, 채, 케르를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65에서 세 번째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리바꿈 한 두 번째 이연마디에서 귀, 돌아올 테니는 푸리말입니다. 이 푸리말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내가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65에서 맨 아래의 구조가 되어 둘째 월 전체는 화면 65와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이제 이 시의 결속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를 내용으로 보면 1, 2, 9와 3, 4, 9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2, 9는 자연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모습이고 3, 4, 9는 객관적인 자연 속에서 자신을 몰입시킴으로써 자연과의 교섭상태, 즉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면 이 시는 분리, 교섭, 조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1, 2, 3, 9는 현재의 시간이고 4, 9는 미래의 시간이니 1, 2, 3, 9와 4, 9가 서로 시간으로 대립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3, 4, 9에서는 자리 바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차 고사리 캐러 돌아올 테니 지금 다 묘사하지 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 2, 9와 3, 4, 9는 의의 불연속성을 이루는데 이는 고사리 프레임의 활성화를 통해서 텍스트 사이의 의의 연속성을 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시 텍스트의 결속성을 살펴보면 이 시 텍스트의 제어 중심은 모사, 묘사한 것 대상, 맞교, 전해주지 말라 움직임입니다. 이는 거시구조 1의 1차 개념입니다.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은 1차 개념에서 모사, 묘사한 것의 내용과 맞교, 전해주지 말라의 까닭이 2차 개념입니다. 모사, 묘사한 것의 내용이 1구에서는 백석천면, 하얀 바위는 천가지 모습이고 2구에서는 청나 직망기, 푸른 능꾸른 만개의 배틀로 짠 듯입니다. 그리고 맞교, 전해주지 말라의 까닭은 4구에 나타나는데 그 까닭이, 내세, 채미기, 장차, 고사리, 캐러 돌아올 테니입니다. 이것이 화면 67로 보이는 거시구조 2의 2차 개념입니다. 미시구조는 2차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사, 묘사한 것의 수량의 개념을 가진 진, 다가 포함되어 들어가고 백석천면, 하얀 바위는 천가지 모습에 비교의 개념을 가진 운, 구름이 포함되어 들어가 이 시는 화면에 보이는 68과 같은 미시구조의 결속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결속성을 바탕으로 유안음 옥산동, 안음 옥산동에서 놀며의 시를 그 속 뜻으로 본다면 1. 남덕유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옥산동 비단내에 이르러 바위와 바위 사이를 아름답게 돌아드는 모습이 구름처럼 다양하여 천가지 모습을 하고 있고 2. 바위를 타고 내리는 푸른 능쿨은 만개의 배털로 짜 늘어놓은 비단처럼 아름답구나 3. 이렇듯 산수가 아름다워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도 자네들 다 묘사하여 내게 전해주지 말게나 4. 장차 나는 이곳 자연 속에서 모든 욕심 다 버리고 고사리나 캐면서 백의 숙제처럼 은거하여 돌을 즐기며 살아갈 테니 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자연과의 조화와 은일락도 3으로 유안음 옥산동 우 안음 옥산동에서 놀며 다시 한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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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